최악의 맛 종목을 볼 건데요.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할까 하다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특히 많이 밀렸죠. 그래서 비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덴트는 왜 가상화폐 관련주일까? 빗썸홀딩스 집은 34%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뭘 통해서 그 가상화폐를 사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엄청나게 많긴 해요.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 업비트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빗썸 많이 씁니다. 코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사이트들도 있긴 한데 업비트나 빗썸 이런 사이트를 주로 이용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빗썸홀딩스 집은 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상화폐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비덴트의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 비덴트의 주가도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 가상화폐 흐름은 어땠죠? 엄청 안 좋았죠.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잘 갈 때는 8천만 원까지도 찍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의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도 좀 있었어요.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 뱅크런 우려감이 있었죠. 셀시어스가 이더리움을 담보 증권 토대로 해서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영업을 했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면서 셀시우스의 돈을 찾지 못해서 뱅크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금 이더리움 주가가 급락했었던. 그리고 다른 가상화폐 가격까지 끌어내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이낸스가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인출을 중지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불안하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오류였다. 지금은 해결된 상태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추락하는 가상화폐를 더 추락시키고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식시장과 가상화폐는 동행한다. 시장이 꺾이면 가상화폐도 꺾인다. 반대로 가상화폐 꺾일 때 시장이 꺾이고 시장이 올라가면 가상화폐도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상화폐를 저감회수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비덴트를 저감회수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가상화폐 가격의 반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시장과 같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미증시, 나스닥지수, 국내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보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상화폐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시장과 동행해서 올라간다면 그 반등의 힘은 더 강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비덴트든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동행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덴트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관련 주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 가상화폐를 직접 매수하실 분들도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시장과 시장은 동행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